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싶다 내 인생에 좋은 일만 가지고 싶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행복한 일도 우리 인생에 많겠지만 그와 더불어 절망의 순간도 많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행복한 시간은 너무나 짧은데 절망의 시간이 아주 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연속적으로 우리 인생의 절망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행복한 일이 상당히 많지만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우리의 삶이 정말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될 만큼 절망의 순간이 우리들에게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해서 모두가 절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힘과 소망과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희망을 가진 순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편이 없이 홀로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주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혼자 아들을 양육해야 되는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가뭄으로 인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조금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겠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가정에 엘리아 선지자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아 선지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밀가루로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나를 먼저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나를 달라 했을 때 이 여인은 엘리아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엘리아를 위하여 먼저 엘리아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는데 가뭄의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는데 그 가정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풍족한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을 것입니다 어찌 당신의 가정은 어려운 가정인데 이렇게 풍족할 수 있겠는가 라는 묻는 질문에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렇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축복이 그의 인생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매우 착한 여인이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던 이 여인인데 재앙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 큰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 재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견디고 이기겠는데 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 때문에 관계와 질병의 아픔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픔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 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풍성한 꼴을 먹고 있는 이 가정에도 어려움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돼 있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 지라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낙심과 좌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반드시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점검할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혹시 내 안에 죄악된 문제가 없는지를 돌아보는 첫 번째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아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후에 계속적으로 과거의 죄악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했습니다 엘리아를 보니까 선지자를 보니까 자기의 죄악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지 과거에 이런 죄로 내가 어려운 적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며 과거의 죄를 떠올리고 있는 가운데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 이 아들의 죽음을 보니까 자신의 죄가 막 떠오르면서 죄책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이때 이 죄는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도덕적인 일로 인해서 윤리적인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의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버린 것을 보면서 아 내 죄로 인해서 이 아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심한 고통과 자괴감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엘리아를 통해서 생계 유지를 하면서 풍성한 꼴을 먹었지만 그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할 때는 음식이 주어지고 조그만한 축복들이 주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풍성한 꼴을 먹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사명과 목적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문제는 없는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점검은 했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여러분이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느냐라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들이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의 결과에 너무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고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이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엘리야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8절의 말씀 속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괜히 엘리야가 우리 집에 와서 엘리야를 사랑하는 엘리야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봤다는 거예요 내 죄를 봐서 이 죄 때문에 아들을 데려가셨다고 이렇게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와서 풍성한 꼴을 먹었는데 오늘 절대 절명의 위기가 오니까 엘리야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괜히 당신이 와서 우리는 변방 이방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인 뿐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괜히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엘리야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바람에 더불어 내 죄가 밝히 드러나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죽었지 않냐 어떡할 거냐 엘리야 어떡할 거냐 이렇게 엘리야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가장 쉬운 일은 원망과 불평하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힘이 없어도 잘해요 원망 불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당신 때문에 우리 자녀가 죽었다고 원망의 중심에는 내 안에 상처가 있을 때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이 시대를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그의 인생에 있었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아픔과 수그러움이 있었을 때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니 엘리야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백성인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엘리야가 믿음 있는 엘리야가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판도 정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가기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공감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니요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정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자신을 향하여 공격하는 자를 향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형제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훈련해 볼까요 그랬었구나 아팠겠다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잘 압니까 저도 잘 못해요 공감하는 능력 오늘 엘리야가 이 여인의 아픔을 공감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라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의 힘으로 삼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여인을 향하여 대꾸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도와줬는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여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동력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동력자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를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믿음생활하는데 어려움의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슬픈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비록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의 회개의 용서를 가지지 못했지만 엘리야를 향하여 공격했지만 엘리야는 그를 품고 하나님 앞에 그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1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쳐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아멘 엘리야가 이 여인의 아들을 안아서 자신이 머무는 타닥방으로 올라가서 침상에 누였습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엘리야가 이 여인이 그대로 원망하는 그대로 똑같이 그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른받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른받은 그곳에서 눈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연약한 상처가 있는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이 여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응답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지만 이 응답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의 놀라운 축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강구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부르짖는 것은 아는데 부르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장소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부르짖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의 역사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이 아이의 몸을 세 번 펴서 그 아이의 몸에 엎드려서 그 아이를 그 아이와 접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숙이 19장에 보면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도 정결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나도 모르게 우연하게 만지게 될지라도 짐승을 태워 번제를 드림으로 정결의식을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은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아이가 죽었잖아요 지금 죽은 아이를 자기 손으로 안고 올라가서 몸을 펴서 자신의 몸을 접촉하면서까지 불의지저 예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율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하나님 내 몸이 죽어서라도 내 몸이 제물이 되어서 죽어서라도 이 아이만큼은 살려달라는 간절함이 오늘 이 기도 속에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여호와께 부르지저 기도하기를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더서 이 아이를 살려 주시옵더서 여러분 부르지저 기도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답답한데 내가 절대 절명의 위기로 몸도 마음도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지저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아픔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함이 필요한 시대에 오늘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간절한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어렵다고 말을 늘 합니다 가정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고 외롭고 지치고 힘든다고 기도하여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지저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과거에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 과거의 기도와 과거의 응답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과거에 풍성한 꼴을 먹는 축복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지저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절대 절명의 순간에는 부르지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부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에도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이라도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강구하여 기도할 때 저주의 장소가 암울한 장소가 어두운 장소가 불경기의 장소가 하나님께 회복되는 축복의 장소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보십시오 오늘 22전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아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난 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엘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듣다는 말 안에는 순종한다는 말이 달려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아를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아를 순종해서 응답을 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 부르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감동해서 오늘 이 아이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지 않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부르지 않는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부르지 않는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평소에는 점잖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급한데 내가 물에 빠지게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꼬락 지금 다급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다급하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나 다급하잖아요 하나님은 다급할 때 부르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지 않는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지져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요 엘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때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조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 죽었다고 당신이 문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막 따지다가 엘리아가 기도하고 아들이 딱 엄마 이러면 그랬더니 이 여인이 스마일이 돼가지고 말하기를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되었다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신실한 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요 참 간사해요 언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고 하나님 밖에 없다고 말하더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해줬냐고 하나님이 숨도 쉬게 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는데도 그 사랑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오늘 이 여인이 드디어 하나님을 깨닫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참신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바이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것을 우리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어진 어떤 상황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역사하셔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은 엘리야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자신이 부르지적 기도함을 통하여 이 아이가 살아나는 삶의 현장을 보면서 큰 인물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 17장 말고 18장부터 850명과 영적인 전투 속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도 응답 체험 고통 가운데 부르지즘 이런 상황의 반복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려는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대 절명의 순간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위기축발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기도 부르지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부르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